1,2,1,2,4 , 3,2,4 , 2,5, 4,2,5,4,4,4 ,4 ,5,4,7,7,7,7,7,7,8,7 ,8,7,7,8,7 ,8,7,8,7,8,7,8 ,8,8,8,8,8,8,8,8,8,8 3,1,2,5 1,2,5 3,2,6 ,1,2,6 ,11,2,6 ,11,1,2 ,1,2,6 ,1,2,6 ,1,2,2 ,1 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바로 전환을 해보세요 하나 덜 산다고 커튼 하면 될 테니까 이쪽으로 오셨다가 오늘은 퍼트를 한번 눌러서 드라이브를 걸어볼게요 1 다시 해도 함 атив치고 네요 이렇게 내리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 팔 붙이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나올 때 이게 터지면서 나가게 될 거에요. 준비, 하나, 모으고, 둘, 다시. 하나, 모으고, 둘, 그렇지. 이게 많이 터지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떨어뜨릴 거에요. 그리고 나오면 터지게 되어있을 거에요. 준비, 하나, 모으고, 나오고, 그렇지. 하나, 모으고, 쭉, 그렇지. 빨간 면이 보여야 회전이 먹어요. 빨간 면이 돌아가면 강하게 재패스는 데가 되는 거에요. 하나, 다시. 하나, 더워서, 둘, 그렇지. 하나, 더워서, 둘, 다시. 하나, 더워서, 둘, 다시. 하나, 더우고, 둘, 다시. 하나, 다시. 더워서, 더우고, 둘, 그렇지. 하나, 더워주고, 둘, 그렇지. 지금 좋다. 팔, 더워주고, 둘, 그렇지. 하나, 팔, 더워주고, 둘, 그렇지. 하나, 붙이고, 둘, 그렇지. 하나, 둘, 쭉,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공을 내가 밀고 나갔는데 공이 자꾸 걸리거나 짧게 가거나 그러면 이 팔꿈치의 느낌을 조금 더 앞으로 끌고 나와주는 거에요. 앞으로 끌고 나와주는 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꾸 나간다 그러면 조금 짧게 나가셔도 되는 거고요. 약간 팔꿈치로 길이 졸전을 한다 생각해요. 팔꿈치는 나가는 걸로. 하나, 둘, 쭉. 그리고 다시. 우리가 손에 쭉. 그렇지. 그리고 나사드려야 돼요. 쭉. 그렇지. 지금 좋다. 앞으로도 다시. 지금 여기서 판 꺾인 거. 꺾이지 말고 거상 상황에서도 얘를 밀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쭉. 그렇지. 여기 더 덮으세요. 덮고 조금 나가다. 작은 상태에서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지금 약간 때린 느낌. 이게 돌아가서 때려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둘. 지금처럼. 하나, 둘. 그렇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둘. 다시. 준비. 자, 한번에. 그리고 나오면 다시. 하나, 더 나오게. 둘. 그렇지. 자, 조금 더 밀어내면서. 다시. 자, 조금 더 밀어내고. 그렇지. 준비. 자, 조금 더 밀어내고. 쭉. 그렇지. 팔, 그렇지. 지금 약간 때리는 느낌 났죠? 자, 조금 더 밀어내고. 지금도 약간 때리는 느낌 났어. 내가 때리는 느낌이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네. 좀 강하게 칠 때는 좀 때리는 느낌을 내고. 좀 살릴 때는 회전 주는 느낌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지. 네. 좋아서. 둘. 그렇지. 하나. 좋아서. 둘. 그렇지. 둘. 그렇지. 지금 좀 강한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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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회전 주는 느낌이 더 확실이 나요. 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그렇지. 이러면 회전 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지. 그렇게 돌아가면. 때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 회전 주는 느낌이고.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앞쪽으로 확 돌아가면. 검은 면이 저한테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로각을 유지를 하면. 회전 주는 느낌이 좀 확실이 날 거예요. 모멀장이. 어. 라켓 가기 끝. 각이 있는 게 중요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멋있어요 여러분. 어. 어. 선생님 좋은데. 하나. 둘. 그렇지. 거기서 힘 치면서.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좀 확실히 회전 주는 느낌 나죠? 네. 어. 자. 하나. 나오고. 둘. 그렇지. 하나. 나오고. 둘. 그렇지. 하나. 다와주고. 둘. 그렇지. 하나. 다와주고. 둘. 그렇지. 둘다 JOHN. 이렇게. 둘. 그렇지. 하나. 다와주고. 둘. 그렇지. 하나. 끝까지 쭉. 옳이 plastics.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나아주고. 그렇지. 어때요? 이제 본건지 알겠지.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사실 선생님들 이런 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면 느껴져. 그리고 회원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찍어서 보잖아. 이렇게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느낌이 그냥 이 정도 느낌에서 끝나는 느낌인 거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본건지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 모아서. 둘. 다시. 준비. 하나, 둘. 모아서. 둘. 그렇지. 좋았고. 하나, 둘. 모으고. 둘. 다시. 하나, 둘. 모아주고. 둘. 그렇지. 하나, 모아주고. 둘. 그렇지. 이게 좀 묻히면서 떨어뜨리는 느낌. 어, 묻히면서 떨어뜨리는 느낌. 재밌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 자, 번에 모아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모아서. 둘. 그렇지. 자, 다시. 팔, 모으고. 둘. 그렇지. 그리고 게임때 이게 나오려면 수익이 더 작아져도 괜찮아요. 어, 큰 동작은 게임때 잘 안 나와. 어, 근데 작게 만들면 게임때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동작이 편해지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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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아서. 둘. 그렇지. 자, 밀고 나오세요. 하나. 둘. 그렇지. 자, 모아서. 들고 나오세요. 둘. 그렇지.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 둘. 그렇지. 같이 만들었다가.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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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고 짧아져버리네요 쭉! 다시 다시 팔 앞으로 쭉 나올 수 있게끔 마지막처럼 일단 돌아가는 느낌이 이렇게 되는 느낌하고 이 느낌은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들어왔을 때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힘을 쓰면 힘을 못 써요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옆으로 나오세요 모아 같이 하나, 둘, 그렇지 준비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준비자 누르고 둘, 그렇지 준비자 누르고 둘, 그렇지 준비자 누르고 둘, 그렇지